공주의 후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은화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임금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지요. 은화는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 백성들의 부러움까지 한몸의 바다 콧대는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고집은 고래 심출보다 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테야. 늘 이렇게 말하며 언제나 제일 비싼 옷과 보석으로 지장을 냈답니다. 하지만 결혼할 나이가 되도록 은화가 찾는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은근히 걱정스러웠지요. 그래서 눈을 조금만 낮추라고 슬쩍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화는 더더욱 콧대를 높이 세웠어요. 두고 봐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은화가 기다리던 의리의리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레마다 가득가득 보석을 싣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마찰을 타고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깎아놓은 듯 잘생긴 얼굴이라니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부자를 본 은화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나는 저승의 왕입니다. 은화공주, 나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저승왕은 목소리도 크고 우렁찼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은화는 단번에 저승왕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임금님과 왕비님은 왠지 저승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은화를 말렸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도 무섭고 뾰족한 코도 이상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지만 은화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은화의 소원대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저승왕에게 반해버린 은화는 연신 싱글벙글이었지요. 은화야, 행복하게 살거라. 임금님과 왕비님은 저승왕을 따라가는 은화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은화는 마냥 신이 나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가도가도 저승왕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을 가느라 은화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저승왕국은 아직 멀었나요? 은화는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끄러워 얌전히 따라오기나 해.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던 저승왕이 거칠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버럭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은화는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자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서가던 저승왕이 커다란 동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가 나의 왕국이다. 어서 들어가라. 저승왕은 동굴 안으로 은화를 확 밀어버렸어요. 은화는 비명과 함께 동굴 안의 내동댕이 젖었지요. 눈부시게 아름답던 드레스는 흑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단장한 은화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슬피 울던 은화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동굴 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자욱한 안개 사이로 희끗희끗 무언가가 지나다니고 발 밑에선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은화는 이리저리 구르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화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뜬 순간 은화는 동굴이 무너져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눈앞에 아주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떡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괴물의 모습은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목에서 쭉 올라온 머리는 세 개로 갈라져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눈이 하나씩 박혀있고 몸은 울퉁불퉁 혹 두 성이에다 더러운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 늘어진 발은 다섯 개에다 흐물흐물 서 있는 다리는 일곱 개나 되었어요. 저승왕국이 마음에 드니 내 귀염 비둘기야? 괴물이 입을 벌리자 매스꺼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은화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나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장작불에 익혀 먹으면 아주아주 맛있을 거야. 괴물의 혹투성이 손이 은화의 얼굴을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승왕? 은화는 그제야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걸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곧 있으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위에 얹혀져 꼼짝없이 괴물의 먹이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괴물은 장작불에 불을 붙이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은화는 그 틈을 타 새그머니 동굴밖으로 갔어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먹이 사냥을 나선 듯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송곳처럼 고추 세우고 있었지요. 차라리 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게 낫겠어. 그때 괴물이 흐느적거리며 은화에게 다가왔어요. 이젠 정말 죽는구나. 은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부흥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독수리에게 매달린 채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독수리야 고마워. 말을 마치자마자 은화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얘야 정신 차리고라.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은화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글쎄 눈앞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은화를 궁궐에 데려다 주었던 겁니다. 은화는 부모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임금은 딸을 구한 독수리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굶지 않게 매일 병아리를 한 마리씩 달라는 거였대요. 은화는 독수리를 보며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 후 은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집도 피우지 않는 아주아주 착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송곳니 임금 어느 왕국에 송곳니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곳니 임금은 이름 그대로 뾰족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질이 어찌나 고약하고 난폭한지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답니다. 송곳니 임금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감옥에 넣어라 하고 명령하기 일수였고 걸핏하면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송곳니 임금을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미워했답니다. 남폭한 송곳니 임금은 시금치를 가장 좋아했어요. 한 끼라도 시금치를 먹지 않으면 불같은 성질이 더더욱 괴팍해질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금치를 먹던 송곳니 임금이 갑자기 요리사를 찾는 겁니다. 요리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려갔어요? 혹시 맛이 없어 그런 걸까 봐 잔뜩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 맛있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금치 요리에 무슨 양념을 썼느냐? 송곳니 임금이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요리사는 벌벌 떨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양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는 바람에 시금치의 피가 조금 섞여 요리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었지요. 그런데 요리사의 말을 들은 송곳니 임금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한 명씩 처형하라. 처형한 죄인의 피는 요리사에게 갖다 주어라. 세상에 세상에 사람을 죽여 시금치 요리를 하라니요. 신하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모두 속으로만 끙끙거릴 뿐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송곳니 임금은 매일매일 피로 버무린 시금치 요리를 먹었답니다. 맛있군 최고의 맛이야. 얼마 못 가서 곧 감옥은 텅텅 비고 말았어요. 그러자 송곳니 임금은 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여라. 누구든 죽여서 맛있는 시금치 요리를 대령하라. 송곳니 임금은 날이 갈수록 광폭해져 갔지요. 백성들은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꼭꼭 숨어 살아야 했답니다. 참다 못한 신하들이 캄파르라는 도수를 부리는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캄파르는 송곳니 임금의 횡포를 전해 듣고 당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동네방네 송곳니 임금의 흉을 보고 다니며 백성들을 부추겼지요. 송곳니 임금을 그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몰아내야 합니다. 그 일은 금세 송곳니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캄파르란 놈을 냉큼 잡아들여라. 송곳니 임금은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캄파르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송곳니 임금 앞으로 끌려 갔답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송곳니 임금은 더더욱 약이 올라 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캄파르는 겁을 먹기는 커녕 오히려 웃으며 빈정거렸지요. 이제 저의 피맛을 볼 차례입니까? 그런데 전하 전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폭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비겁자이기도 하군요. 어찌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들고 밧줄에 꽁꽁 묶인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두려운 것입니까? 뭐야? 이놈이 감히 나를 놀리더니 바짝 약이 오른 송곳니 임금은 칸파르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풀려난 칸파르는 재빨리 주문을 외워 집채만한 호랑이로 변했답니다. 거대한 호랑이 울음소리에 온 궁궐이 흔들렸지요. 잡아라 저 호랑이를 잡아라. 송곳니 임금이 큰 소리로 명령했지만 군사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궁궐엔 호랑이와 송곳니 임금만 남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앞발을 치켜들고 뾰족한 이빨을 번뜩이며 으르렁 거렸어요. 성질 고약한 송곳니 임금도 호랑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나무도 송곳니 임금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없는 항해 옛날 어느 나라에 의족히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바람과 동생 날드였지요. 그런데 그런데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바람과 날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백작의 딸 아리였습니다. 아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형 바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동생 날드는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형제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하였고 마침내 형 바람이 이겨 아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날드는 복수의 칼을 갈았지요. 반드시 형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리를 차지하고 말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날드는 얼마 후 형에게 다시 결투를 신청했고 형제는 또 한 번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달려내온 날드와는 달리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 긴장이 풀린 바람은 날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날드의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바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날드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드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만 남긴 채 바람은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어요. 날드는 형수인 아리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리의 머리카락 한 호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그 후 텅빈 성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붉은 빛은 마치 핏물 같았고 성의 광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도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답니다. 한편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떠돌던 날드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성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날드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으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날드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날드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북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온갖 유혹을 이기고 가다가 더 갈 수 없는 바다에 다다르면 그때 신께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날드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아리의 머리카락을 불태운 다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로를 드렸지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두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얀 그림자고 또 하나는 검은 그림자였지요. 하얀 그림자는 날들을 격려하며 도와주었고 검은 그림자는 자꾸만 그만두라고 날들을 꼬들겼습니다. 날들은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지요. 날드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에는 더 큰 배가 있었어요. 날드는 다시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그저 넓은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안할 뿐 뿐 이었지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큰 배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답니다. 바람에 찍힌 잿빛 돛대는 납풀대며 춤을 추기도 했어요. 날드는 이 낡은 배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항해를 계속했답니다. 그 후 선원들 사이에 바다에서 유령선을 보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유령선을 만나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유령선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성에서의 괴이한 비명소리가 먼 날이면 이 유령선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두 아가씨와 괴 옛날 어느 왕국에 왕자만 일곱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소원은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왕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왕은 얼마 후 공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과 함께 기뻐 했어요. 그리고 공주를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지요. 공주가 태어나고 여섯 달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산책을 하던 왕이 우연히 궁궐 외양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훌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 받은 말도 안 보이고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지요. 가축수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어 또 줄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막내 아흐마드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아흐마드야 참으로 괴이한 일이 있구나. 얼마 전부터 외양간의 가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도둑이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내가 지키고 있다가 가축 도둑을 잡아주렴. 예 아버님 온 궁궐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한 밤 아흐마드는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두 눈을 더 크게 부릅떠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도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아흐마드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려는 순간 공주의 방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아흐마드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돌도 되지 않은 아기 공주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악한 마녀로 둔갑을 했어요. 귀하온 아기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녀가 된 공주가 외양간으로 가더니 양이며 돼지며 가리지 않고 세 마리나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흐마드는 재빨리 뛰어나가 마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손가락만 조금 베었을 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유유히 외양간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기 공주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흐마드 아흐마드는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아기 공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마녀입니다. 그리고 아흐마드는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어서 공주를 죽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지요. 저런 네가 간밤에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마녀라고 하다니 그래서 어찌 오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왕은 어린 공주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봐 아흐마드가 샘을 내는 걸로 여겼습니다. 왕비와 다른 왕자들도 꽃방귀를 낄 뿐이었지요. 아흐마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주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흐마드는 공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거예요. 왕과 왕비 왕자들은 호대 호대갑을 떨며 아흐마드를 공주의 곁에서 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공주를 마녀라고 우기려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급기야 아흐마드는 궁궐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흐마드는 자신이 아끼는 개 세 마리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밀과 잔지일 그리고 구수일은 몹시 영리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개였습니다. 아흐마드는 이리저리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 도우며 온우이처럼 지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흐마드는 문득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 끝에 아흐마드는 닐과 잔지일 그리고 구수일에게 두 아가씨를 부탁하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들이 크게 지질 거야.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줘. 두 아가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말입니다. 두 아가씨가 마련해준 말을 타고 길을 나선 아흐마드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았죠.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궁궐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제법 자란 공주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머, 오라버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공주는 상냥하게 웃으며 아흐마드에게 가즈 나양을 떨더니 아흐마드의 말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몹시 지쳐 보여요. 제가 강가로 데려가 물을 먹이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아흐마드는 궁궐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요량으로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얼씨고나 좋다고 말을 끌고 가서 단숨에 잡아먹었어요. 본색을 드러낸 거지요. 궁궐을 둘러보던 아흐마드는 공주의 탈을 공주의 쓴 마녀가 궁궐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은 걸 알고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은 시간이었어요. 말을 잡아먹은 마녀가 아흐마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아흐마드는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올라가 세 마리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녀의 입으로 아흐마드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먼 사막에서 두 아가씨를 보호하던 개들이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마녀에게 달려들었지요. 사악한 마녀는 그만 갈기갈기 물어뜯겨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아흐마드는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두 아가씨와 세 마리 개와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베니와 공 어떤 서랍 속에 팽이와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어요. 이때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우리는 서로 엄마 아빠 사이나 다름 없는 거지? 그러나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고 있어서 예쁜 처녀들처럼 콧대가 높은 공은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장난감들의 주인인 꼬마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팽이를 꺼내더니 빨갛고 노란색을 칠하고 한복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팽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빛으로 뱅글뱅글 잘도 돌았습니다. 나 좀 봐. 이만하면 근사하지? 우린 서로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는 거다. 그렇지? 우린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는 튀고 나는 춤추며 돌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엄마 아빠는 없을 거야.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가죽 구두 였단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주 예쁜 병마개 같은 코르크가 들어 있어. 가죽 공이 대답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 잖아. 시장님 처럼 높은 사람들도 나를 돌리며 기뻐 했다고. 팽이가 말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이면 앞으로 팽이체로 매를 맞지 않고 돌지도 않을래. 팽이가 대답 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너랑 같이 아빠 엄마 사이가 될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난 제비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거든. 지난번에 내가 하늘높이 뛰어올랐을 때 제비가 보금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랑 엄마 아빠 사이가 되자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자고 했으니까 우린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도 결코 잊지 않을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년이 들어와 공을 갖고 나갔어요. 팽이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이 어디론지 날아가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자꾸 날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뱃속에 값비싼 코르크 마개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은 땅에 떨어지면 또 튀고 또 튀어 오르고 하더니 아홉 번째 튀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이 어딜 간지 난 잘 알아 제비한테 시집 가려고 제비 보금자리로 들어간 것일 거야. 팽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팽이는 가죽공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죽공이 자꾸 보고 싶었습니다. 공을 만날 수 없게 되니 공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갔습니다. 공이 제비의 색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상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어떤 때는 윙윙 울기도 하면서 언제나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본 공의 모습은 나날이 아름다워 같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어요. 팽이와 공의 사랑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팽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날처럼 기운 차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제 황금빛 팽이가 되어 윙윙 울며 아주 빨리빨리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광경 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돌게 된 팽이가 갑자기 붕하고 솟아오르면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하실 구석까지 찾아보았으나 팽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팽이는 온갖 잡동산 이들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배추 찌꺼기 쓰레기 지붕이 물바지통에서 나온 흙먼지 따위가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통 이었습니다. 들어 누워 잠자기 좋은 곳에 떨어졌구나 황금빛 칠도 곧 벗겨질 것이고 어중이떠중이들 과 함께 지내게 되었군. 혼자 중얼거리며 팽이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긴 배추 꽁다리도 보였고 사과처럼 동그란 이상한 물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낡은 공이었습니다. 지붕이 물바지통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느라고 물에 퉁퉁 부른 가죽 공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군. 이제 말똥무가 생겼네. 난 아주 비싼 가죽공인데 어엿분 아가씨들이 내 뱃속에 좋은 코르크마개를 넣고 만들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 나는 제비하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될 뻔 했었는데 그만 지붕이 물바지통에 떨어져 버렸지. 거기서 5년 동안을 지내느라고 온몸이 다 젖어버렸어. 나같이 어엿분 아가씨에겐 참 긴 세월이었어. 가죽공이 팽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팽이는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그는 옛날 일을 생각해보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옛날에 바로 그 가죽공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쓰레기통을 치러 나왔습니다. 야 여기 황금빛 팽이가 있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이는 다시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팽이는 그의 옛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공이 물바지통 속에서 5년 동안 젖어있는 동안에 사랑도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가죽공을 다시 만난다 해도 이제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쇠 노쇠병정 옛날에 노쇠로 만든 장난감 병정 스물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형제들이었어요. 낡은 노쇠 주걱 하나를 녹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갛고 파란 아름다운 군복을 입은 이들은 어깨에 총을 메고 똑바로 앞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온 이 병정들이 맨 먼저 들은 소리는 손뼉을 치며 좋아라고 소리치는 귀여운 사내 아이의 목소리 였습니다. 그날은 그 사내 아이의 생일날 였습니다. 그는 생일 선물로 받은 노쇠 병정들을 곧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똑같이 닮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다리 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데 노쇠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가 다 있는 병정들 못지않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외다리 병정인 것입니다. 노쇠 병정들이 늘어서 있는 책상 위에는 많은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이로 만든 멋진 궁전이었어요. 이 궁전의 조그만 창문으로는 방들이 들여다보였습니다. 궁전 바깥에는 작은 나무들이 조그만 거울 조각을 둘러싸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연못 이었던 것입니다. 물 위로는 밀초로 만든 백조들이 헤엄쳐 다니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열려진 궁전 문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였습니다. 이 아가씨도 종이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긴 했지만 아름다운 비단옷에 파란색의 멋진 댕기를 목도리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목도리 한복판에는 그녀의 얼굴만큼 큰 빛나는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가씨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춤추는 아가씨였기 때문이지요. 이 아가씨는 춤을 추느라고 한쪽 다리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외다리 노쇠 병정은 이 아가씨도 자기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나의 신분감으로 꼭 알맞는 아가씨가 저기 있구나. 하지만 저 아가씨는 궁전에서 사는 아주 높은 사람인걸. 나에겐 이 상자밖에 없고 더군다나 스물다섯 명이 그 속에서 함께 사는 형편이니 저 아가씨가 올 곳이 못되지 하지만 친하게 사귀워두는 것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장난감 병정은 책상 위에 있는 담배값 뒤에 벌렁 들어누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한쪽 다리만으로도 멋지게 서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다른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상자 속에 담겨졌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난감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찾아보고 전쟁 놀이를 하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노스의 병정들도 밖에 나가 같이 놀고 싶어서 상자 속에서 꿈틀대어 보았지만 상자의 뚜껑은 꼼짝 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재주를 넘고 연필은 책상 위에 낙서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모두들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부리며 뛰어놀았기 때문에 꾀꼬리도 잠에서 깨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외다리 병정과 춤추는 꼬마 아가씨만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손을 치켜든 채 한쪽 발끝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쇠 노쇠 병정도 한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잠시도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계가 열두시를 쳤습니다.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담배 값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담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 꼬마 요술쟁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요술쟁이 상자였던 것이지요. 노쇠 병정아저씨 왜 그렇게 딴 데를 보고 계시지? 그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어디 보자 꼬마 요술쟁이가 말 했습니다. 이탠날 날이 밝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외다리 장난감 병정을 창가에 얹어놓았어요. 그런데 도깨비의 탓인지 바람 탓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창문이 열렸고 장난감 병정은 3층 꼭대기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한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머리부터 먼저 떨어져 어깨에 맨 총끝에 칼이 길게 깔린 네모난 돌틈에 꽂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언니와 꼬마 사내 아이가 달려나와 장난감 병정을 하마터면 밟을 뻔했으면서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노스의 병정이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더라면 그들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는 군복을 입은 의젓한 군인이 그런 사내답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더니 소낙비가 되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비가 그치자 개고쟁이 꼬마 돌이서 이곳을 지나가다가 노스의 병정을 보았습니다. 야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다. 이걸 배에 태워 떠내려 보내자. 개고쟁이들은 신문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장난감 병정을 한가운데 태워서는 도랑몰에 띄웠습니다. 두 개고쟁이는 손뼉을 치며 떠내려 떠내려 가는 종이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인지 도랑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거센 물결 때문에 앞뒤로 기옷둥 기옷둥 비틀비틀 몹시 흔들렸고 때로는 소용돌이를 만나 뱅글뱅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세병정은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지만 기운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맨 채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종이배는 둥그런 하수구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을 때처럼 사방이 깜깜했지요. 도대체 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그 꼬마 요술쟁이 탓이야 꼬마 아가씨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지금보다 몇 곱절 더 깜깜해도 괜찮을 텐데 장난감 병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캄캄한 하수구 속에 살고 있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달려 나오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표를 보여줘봐 여길 지나갈 수 있는 표를 갖고 있느냐고 노쇠 병정은 입을 꼭 담은 채 총대를 더욱 꼭 잡았습니다. 종이배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갔고 커다란 쥐는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는 물결 위로 떠오르는 나무토막과 지포라기에게 외쳤습니다. 저놈 저놈 잡아라 그 녀석은 표도 사지 않고 여기 공째로 지나고 있는 거야 어서 꼭 붙잡아 그러나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노쇠 병정은 저만치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하수구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르릉 광탕 하는 무서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소리였어요. 생각만 해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랑물이 큰 강으로 흘러 떨어지는 소리였고 그는 배를 타고 폭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종이배가 낭떠러지 끝까지 온 것입니다. 배를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이배는 쏜살같이 흘러나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여전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빙글빙글 몇 바퀴 돌더니 어느새 배점까지 물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물이 노쇠 병정의 목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배는 자꾸자꾸 가라앉았어요. 종이가 다 젖어버리자 물결이 밀려와 장난감 병정은 머리까지 꼴깍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된 그 귀여운 꼬마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종이가 다 찢어지고 노쇠 병정도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던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정말 감감했습니다. 하수꽃 속보다 훨씬 더 답답했어요. 그러나 장난감 병정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맨 채 그냥 드러누워 있었어요. 물고기는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더니 갑자기 펄펄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해졌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밝은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 노쇠 병정이 나왔네. 이 물고기는 낚시에 걸려 생선가게 팔렸다가 거기서 다시 이 부엌 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막 일하는 언니가 큰 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른 것이지요. 일하는 언니는 두 손가락으로 장난감 병정에 허리를 집어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모두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훌륭한 군인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책상 위에 세워놓 놓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도 다 있어요. 노쇠병정은 바로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방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꼬마 아이들도 그대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가 있는 궁전도 그대로 였어요. 그 아가씨는 여전히 한쪽 발을 치켜들고 한 발로만 서 있었습니다.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이었지요. 노쇠병정은 너무너무 좋아서 노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 대장부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가씨를 바라보고 만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노쇠병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꼬마 사내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병정을 집어서 다짜고짜 난로 속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담배값 속에 들어있는 그 꼬마 요술쟁이의 심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쇠병정은 난로 속에 새빨갛게 달아서 서 있었습니다.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난로불 때문인지 자기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위험한 여행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쇠병정은 귀여운 꼬마 아가씨를 바라보았어요? 아가씨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장난감 병정은 자기의 몸이 점점 녹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감히 총을 맨 채 꼿꼿이 서 있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나비처럼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노쇠병정이 있는 난로 속으로 들어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노쇠병정도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이탠날 아침 일하는 언니가 난로에 젤을 치우다 보니 하트 모양으로 된 노쇠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귀여운 아가씨 가슴에 달렸던 커다란 단추도 나왔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그슬려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세 편과 안데르센의 동화 몇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는 150편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팽이와 공 노쇠 병정 이야기처럼 아주 흔한 물건들과 동식물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로 표현한 것도 있답니다.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동화를 따로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